지방 순회들을 많이 하면서 창원은 뭔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중공업으로 성장한 도시는 쉽게 그렇게 쉽게 빠르게 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원 역시 와서 보니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통계를 잠깐 살펴봤더니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면서도 실제 시내에 통건물 자체를 임대한다라는 임대 현수막에 붙어있었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창원 시내에서도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던 직장인들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직장을 잃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창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희 뒤에서 스크린차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집권을 하고 민주노총원과 짝짝꿍해서 기업을 압박하고 문제 해결을 하긴 커녕 문제를 더 심화시킨 결과 지금 창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강물이 말랐을 때,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 강바닥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 폐렴에 신음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이때가 바로 민주노총을 청소하고 정교조와 같은 학생들에게 꿈을 가르치는 대신 이념교육과 나라를 부정하고 모욕주는 교육을 하는 집단들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가의 나라의 국정정책은 대통령이 하지만 나라의 운명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민노총부터 청소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